매일 깜순이가 여기 들어가서 누워있던 자리거든요. 여기 깜순이 냄새가 나는지 요즘에 맨날 여기 들어와서 이러고 있어요. 깜순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더 이제 활동도 안 하고 지도 좀 우울한 것 같아요. 맨날이 소리도 안 하고 지도둘을 잃어버렸어요. 이 시각은 고속도로 인해 소리도 안 하고 지도둘을 잃어버렸어요. 이 시각은 고속도로 인해 소리도 안 하고 지도둘을 잃어버렸어요. 왜 들어가 있어? 나와서 밥 먹자, 우리 감자. 깜순이 보고 싶어서 그래, 우리 감자. 응? 응? 깜순이한테 가고 싶어? 얘 원래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애인데. 어머, 어떡해. 어머, 어머, 어떡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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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기. 엄마 속상하다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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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